근데 삼촌, 저 뒤에 큰 싸움 났어요. 나 커트로 내기지 않지? 내가 이러고 진짜 못하니 어떡하나! 살값만 닿아도 짜증나는 여름, 여러분 모두 싸우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유치부, 둘이 싸우지 말면 사이좋게 있어. 한 번만 더 싸우면 아저씨가 뗄지 한다? 나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. 무릎 좀 베고 자면 니 몸이 썩냐? 넌 내가 그렇게 싫으니? 응? 불편합니다. 약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스킨십 하는 거 불편합니다. 그게... 싫어? 이해 못합니다. 비난할 마음은 없는데 이해는 못합니다. 만약 제 친한 사람이 그렇다면 한 대 쳤습니다. 이게 뭔지 알지? 흉... 흉... 가만있어? 고른님... 니가 좋아하는 거야. 권영식이야. 권영식이야. 권이라고 해. 들어간다. 뭘 이리여? 자꾸만! 이 녀석이 돼! 뭐한다! 들어가! 어디 다친 데 없어요? 괜찮아요? 안 괜찮아. 딱 보면 몰라? 근데 송단단이 어떻게 알고 왔지? 혹시 송단단 좀 노력해? 너 여기서 뭐해? 어우... 어우... 숨쳐라. 니가 왜 여기 있어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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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근데 의무실 어떻게 하고 왔어? 거기에 우리 사동 사람도 한 명 있는데? 다 자. 조용해. 고부장님도 잠깐 눈 붙이러 갔다 헌댔어. 저기 송단단님. 부탁 하나만 할게요. 뭐든지. 저 하늘에 별도 따드릴게요. 저랑 의무실 좀 같이 가주세요. 지금 당장이요. 저분들도 데려가주세요. 회장님. 회장님. 저 좀 도와주세요. 맨날 쳐 싸우더니 그래도 저 애정은 있나 보네.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. 그건 범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. 너. 엘하이 초딩이야. 형은 알았다 그러겠지. 그래도 아마 나 몰래 계속 재판에 매달릴 거고.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정색하면 형이 상처받을 것 같고. 어떻게 하지. 너라면. 너라면 어떻게 할 거 같냐. 너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? 피곤해. 형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. 끝까지 옆에 있어 달라고. 형 없으면 안 된다고. 형한테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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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데. 나. 꼭. 형이 필요하다고.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. 형이 너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은. 그걸 거야. 맨날 과자만 쳐먹는 새끼다. 어른이구나. 생각이 겁나 많아. 그럼 당연하지. 걱정하지 마 정우야. 형이 너 옆에 항상 딱 붙어 있을 거니까. 고맙다. 뭐가 별게 다고 없네. 형. 나 우편으로 책 좀 넣어주라. 보고 싶은 책 많거든. 책은 교도관들에게 말하면 받아서 넣어주죠. 그래. 그래. 말만 해. 형이 다 사서 넣어줄 테니까. 뭐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. 영치금 얼마나 많니. 내복은. 내복 입었고. 방에 너 괴롭힌 놈 없어. 누구누구나 많니. 하나씩 물어봐. 어. 그래. 그래. 아이구누구 내 괴롭힘ξيت다. 내 GosPO